트와이스의 공유관계 이 멋진 멤버들들은 어떻게 친하게 만났을까 지효가教えてくれました 트와이스, 미나, 블랙핑크, 리사, 아이들, 민니와 친해지게 된 계기는? 트와이스의 일본 멤버 레고야 게임이 가장 좋아 모두 같이 자세하게 또 다른 successive의now ap Saxoid이 박 떠올린 블랙핑크, 리사 다음, recon. 곡식이 가을즈 그룹 아이돌의 미니 트와이스 미나는 저희 멤버인데요 이게 다들 의외의 친묵이라고 얘기를 많이 해주시는데 리사랑 먼저 친해졌었는데 거의 데뷔 초 때쯤? 이게 나이도 동갑이기도 하고 그때 당시에 그래서 그냥 되게 자연스럽게 친해졌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리사랑은 여전히 연락하고 시간되면 이렇게 보는데 리사가 이제 또 미니랑 친하니까 그렇게 되게 자연스럽게 동갑인 친구들끼리 이렇게 보다가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인도아화의港 活発한 리사 유다방부의港의 공연 프라이베이도 仲良한 모습이 목격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리사 씨를 만난 미나 씨 최근에 만나서 뭐 하셨어요? 뭐 밥 먹... 한잔 만나면 맛있는 거 먹으러 갈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냥 얘기 나누고 편안한 시간을 보내는구나 맞아요 미언니니 아 네, 미언니 만나셔 알았어요 아 네, 미언니